자, 보죠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정의 부분에 보시면 가로 4번에 정비기반시설 나오죠 아까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가로 4번에 나오는 정비기반시설인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시설 기반시설 생각하는데 그 건물에 도움을 주는 뭐죠? 기반시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 있어야 돼요? 도로 그 다음에 물 공급해줘야 되죠 상수도 사용했던 거 버려야 되죠 뭐죠? 하수도 상하수도 그 다음에 혹시 비가 왔을 때 우리 그 도랑 도랑 형태를 타고 흘러가야 되니까 국어 그 다음에 공원 있어야 되죠 그 건물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공용주차장 그 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면 공용으로 쓰시는 주차장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동구 아시죠? 국태국법 할 때 우리 공동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 이런 것들 뭐 해주고 하는 것들 지하에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민생활이 필요한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들 이런 대통령이 정한 시설 밑에 보시면 박스 나와요 녹지 녹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 건물 지어낼 때 그리고 하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도 있어야 되고 뭐 공터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광장 광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우리 기반이사를 할 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이 소방용수 그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뭐 어떻게 할까요? 불 끌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용수 그리고 비상으로 또 뭐 할 수 있는 거 대피하는 시설 그리고 가스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가스 공급시설 그리고 지역난방인가 아시죠? 지역난방 이게 바로 난방 시스템입니다 지역난방 시스템 다 건물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건물의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 그러면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외우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다고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공항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항 안 돼요 그렇죠? 공항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항만 그렇죠 항만 항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만도 그 다음 철도 그렇죠 철도 우리 앞 철도 깔아가지고 우리 집 앞에 뭐죠? 철도 갔다 하면 바로 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열고 그런 경우는 엄청나죠 철도 안 되고 그렇죠? 그 외에도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또 뭐 있냐면 학교 있죠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학교도 행정청에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뭐 하냐면 부지 있죠 부지 학교 지을 땅을 뭐 해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기부해주면 용종률이나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을 뭐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교 부지를 뭐하죠?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지어서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학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것만 외워도 정비기반 설이 아닌 것 찾으면 거의 외우기에 편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또 나오냐면 가로 5번 이 공동이용시설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옵니다 즉 뭐냐면 공동이용시설을 물어볼 때 정비기반 설을 집어넣어서 물어보고 정비기반 설을 종류를 물어보는데 공동이용시설을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공동이용시설은 포인트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 그걸 이용하는 사용하는 뭐죠? 사람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은 사람을 위한다 생각해요 사람을 위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누가요? 주민이 사람이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놀이터 놀이터가 건물을 위해서 있나요? 건물이 있다가 계속 서있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너 거네도 좀 타고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예요 무사히 있어요? 놀이터가 없으면 건물이 형성이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회가 주민을 위한 거예요 주민을 위한 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김장을 한다든지 뭘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게 박스 보시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뭔지 아세요? 구판장 구 타는 거 아니에요 구판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조합이나 단체 따위가 생활용품 등을 공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품학계처럼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싸게 사가지고 주민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물론 돈은 주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판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민을 위한 거예요 다 주민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탁장 세탁장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 이 화장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아시겠죠? 공동으로 쓰는 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도 이 화장실 옆에 보면 이렇게 수도 학교에 가보면 수도 쫙 날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운동장에 그런 것처럼 그런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단지 그냥 뭐냐면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도 수도꼭지를 설치했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비기반인설은 그 건물에다가 물을 뭐죠? 공급해주는 배관이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죠?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나는데 빼야 되는 설비가 있다고 그건 뭐죠? 하수도 그거는 기반이설이라고 근데 공동이 쓸 수 있는 어떤 바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수도 수도 내가 물 틀어가지고 물 쓸 수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써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상하수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상하수도는 뭔데요? 정비기반이설인데 수도는 공동이용시설 그것만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타가소는 타가소는 갓난아이 있죠 갓난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그 어린아이를 맡아 무살피고 가르치는 사회적 시설 이걸 타가소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타가소 타가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몇세 미만이에요? 보통 6세 미만이죠 6세 이상은 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4세? 어린이집이 4세 미만이에요? 어린이집이 4세 미만이에요? 물론 나이대가 여러 개 있겠죠 요새는 유치원도 많이 받긴 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은 하여튼 6세도 뭐든 그렇답니다 그렇게 되고 유치원 전문가들 잘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타가소하고 어린이집은 어디 부에 속하는지 아세요? 중앙행정기관에 교육부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 속해요 근데 그 위에 유치원이 있죠 이제 조금 크면 가는 거 유치원은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교육부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예요 그게 뭐가 없어요? 보세요 뭐가 없어요? 타가소하고 어린이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유치원이 없어요 유치원은 여기 안 들어가요 공동이용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그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주민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복지 있죠? 그 범위까지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의무교육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조심하실게 뭐가 안 들어간다요? 유치원 안 들어가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유치원이 X입니다 당연히 학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유치원하고 학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로당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경로당 이렇게 됩니다 그걸 합쳐서 노이자시설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거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외워야 되는데 종류를 외울 때는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앞자를 따서 외우든 아니면 개념을 가지고 외우든 근데 이거는요 와 앞자를 따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종류가 뭐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앞자 외우는 게 힘들다고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양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양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게 하나의 어떤 군을 형성할 때는 앞자를 따도 괜찮은데 이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자를 따기에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을 위해서 뭔가 진행하는 부분은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이고 주민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은 뭐가 된다? 그렇죠 공동 이용 시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나요? 연습해 볼게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디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디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웰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정비 올해 시험 문제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번이죠? 바로 보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까 구판장 구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공동 이용 시설 답은 5번이 되죠 나머지 용수 시설 공용 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건물을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다 뭐예요?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법도 항상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법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비법이나 나중에 농지법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지법까지 다 해요 6개 법을 다 합니다 기초과정 때는 보통 농지법도 안 하거든요 잘 그런데 농지법까지 다 해요 왜냐? 전체의 개념은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비법도 우리가 합니다 실제 들어가서 정비법 부분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자를 따지 않고 개념만 가지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바구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대답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됐죠? 도로 어디로 가요? 상하수도 정비 기반 시설 구판자 공동 이용 시설 공항 어디요? 지금 주춤했어요 봤어요? 주춤했다고 이리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멈췄어요 지금 공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공용 주차장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 광장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 세탁장 공동 이용이죠 이게 뭐 정비 기반 시설 아니잖아요 화장실 공동 이용 시설 그 다음 학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수도 공동 이용 시설 타가소 공동 이용 시설 그 다음 공동구 조심하셔야 돼요 공동 나왔다고 해서 공동 이용 시설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 녹지 녹지 기억나시죠? 뻥 뚫려 있는 거 공간 시설 그 다음에 하천 이거 하천은 우리 기반에서 분류 중에 어디에 속했어요? 방제 그래서 방자 들어가면 전부 다 방제인데 그 중에 세 가지 하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 그리고 강수지 이렇게는 뭐였어요? 강수지는 아니고 하천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공지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공동 이용 시설 소방용수 시설 정비 기반 시설 비상대피 시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관식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만큼 그래야 외울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외울 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분배를 안 해놓으면 우리 내 용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법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집어넣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것과 외우지 않고 이해할 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놔야 외울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부담이 적거든요 가스 공급 시설 건물이죠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 이용 시설 놀이터 공동 이용 시설 마을회관 공동 이용 시설 지역난방 시설 정비교환 시설 공동작업장 공동 이용 시설 유치원 안 들어가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온 종류들 다 한 거예요 종류 다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객관심 문제에서도 충분히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246펜이 맨 밑에 뭐가 나오냐면 대지가 나옵니다 자 대지는 뭘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여기서 정비법에서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뭐한 거 그렇죠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해야 돼 땅을 조성을 해야 거기다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대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비사업 하다 보면 대지 위에 뭐 대지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자 단지가 뭐예요 단지 음 그렇죠 꿀단지는 뭐예요 꿀이 담겨있는 거죠 자 지자가 뭐예요 땅지자 땅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단지라고 그래요 땅이 집단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한 필지가 아닌 거예요 한 필지를 단지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여러 필지가 모여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단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냐면 그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 됐나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일단의 토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로 그래서 주택단지는 당연히 주택이 있을 거고 그게 필요하면 뭐 있어요 부대시설 그리고 사람을 위한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소속된 일단 토지를 주택단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47페를 보시면 9번 중요하죠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해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죠 우리 사업 세 가지 했던 거 이 두 개는 이 두 가지는요 기억나세요? 주거 환경 든 사람 도시 저소득 좀 빼고 뭐가 열악해요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블량 건축물 있죠 재개발 사업 정비 시설 열악하죠 재개발 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많죠 그럼 둘 다 뭐죠?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안 좋죠 둘 다 뭐 해야 돼? 싹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럼 싹 다 갈아엎게 되면 그 각각의 소유자가 있어요 땅의 소유자가 있을 거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있을 거고 그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불러요? 지상권자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 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허물고 다시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지우면 그 사람한테 다시 권리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환지처럼 우리는 환지는 땅을 줬잖아요 근데 이건 땅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다시금 이걸 바꿔서 뭘 주냐면 권리를 주는 건데 그 권리를 뭐라 불러요? 분양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권리를 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이 두 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러죠 그럼 토지 외에 다른 다른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게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유자 재산권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희한하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공법에서는 비슷한 게 나열될 때는 맨 끝에다 뭘 붙여요? 등 아까 세 번째 서열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한다고 너무 길어질 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오시훈, 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시훈, 등 하면 등이 뭐가 들어가요? 원빈 비슷한 성격을 가진 원빈 장동건 정우성 뭐 또 있어요? 현빈? 현빈? 조인성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너무 많긴 한데 뭐 적는 거야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나만의 착각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오시훈, 등 등 하면 이렇게 등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지워야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게 등입니다 조금 이따 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주거환경 캠스톡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 보니까 정비구역이 위치한 아, 토지 소유자 왜? 싹 다 갈아엎으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누구도 건축물 소유자도 그 권리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금 거기다 건물 짓고 뭘 했을 때 그 다음 또 하나 누구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원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뭐예요? 지상권인데 원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면 같은 부분에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만 인정합니다 아, 누구를? 토지 소유자를, 원소유자를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소송도 하고 했는데 법으로 아예 그냥 명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을 묻는 개념이 아니고 법으로 그냥 확정을 해놨다고 분양권 부분은 지상권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대신에 그럼 왜 이거 집어넣느냐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되지 못한 미분양이 나오면 먼저 우순순위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아 왜냐하면 조합은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합은 돼요 조합은 그런데 분양권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두 개가 겹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거만 조심하세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이지 하나입니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뭐만 갈아엎는 거예요? 건축물만 그럼 건축물만 갈아엎으니까 이거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땅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땅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무사했어요? 그럼 무슨 소유자 해야 돼요? 지상권은 더욱더 아니겠죠 임차권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들어갈 때 뭐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건물을 사면 공동으로 쓰는 부속 토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말할 때 그냥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것에 대한 뭐죠? 같이 있는 부속 토지 소유자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 토지 등 소유자를 이걸로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니 재건축 사업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고 무사하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상권 이렇게 적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게 토지 등 소유자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또 나오네요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그럼 토지주택공사라고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근데 등이잖아요 그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누구?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 다른 데는 안 돼요 다른 데는 안 돼요 딱 이 두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지방공사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적기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길게 쓰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해도 되고요 또는 지방공사 해도 되면 너무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주님 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한국 토지주택공사만 생각해요 그리고 갑자기 지방공사가 나오면 아니 한국 토지주택공사만 된다는데 지방공사가 왜 나옵니까? 이런다고 뭐라고요? 등 이 안에 숨어있다고요 무사히 있어요? 아까 오신 옆에 누구 있었어요? 온비니스 있잖아요 온비니스 온비니스 숨어있다고요 등에 내 등 뒤에 무사히 있어요? 등 뒤에 숨어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내 안에 너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까지가 우리 용호정의 용호정의 이 부분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명품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이제 248페이지에 본격적으로 248페이지에 이제 1장 부분 총칭 얘기했고 2장 기본 계획에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적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난 뒤 그 다음 나오는 정비사업 시행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하는 딱 30분 동안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30분이 되게 헷갈리는 건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는 30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어깨 한번 펴시고 빠밤 때리시고 다들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내가 정신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답하기도 그렇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 주 끝나면 바로 한 주 좀 쉬면 좋은데 그렇죠? 원래 작년 같은 건 한 주 쉬었거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좀 준비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개강을 한 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1월 달부터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월 화요일부터인가? 일요일이 쉬고 화요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합격서로 진행합니다 지난 번 얘기했죠 1월 달 수업은 김원서 부분을 참고로 할 거고 그러니까 김원서는 참고서로 보고 설명할 거고요 주로 보는 게 뭐냐면 합격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합격서 가지고 이론 과정 전부 다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작년 N수생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서 가지고 있으면 기본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서는 작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험 경향이 조금 약간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맞춰서 교재도 지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합격서가 그냥 그림 형태로 해서 체계 형식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앞에 말 이론적인 내용 먼저 정리가 끝나고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100페이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공법이 100페이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서가 780페이지예요 기본서가 780페이지라고 그런데 이제 6개 법령 다 해서 핵심 정리한 게 100페이지라고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또 100페이지 정도는 이제 그거 책에도 그림 책에도 그리고 안기 카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부터 예약 판매 들어갈 거고요 1월 달 초에 아마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 합격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기장 분도 그렇고 합격서 부분은 제가 그 거기에 나오는 수익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익 부분은 제가 기부를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저는 얘기했지만 10% 받아요 책 가격의 10% 그럼 2만 원이면 2천 원 받는 거예요 2천 원 받아요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얼마 정도인지 나오죠? 공인중개사에서 얼마나 그게 되게 많겠어요? 이게 에세이도 아니고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책을 파면 엄청나게 떼부자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한 거 10% 10% 그러니까 10% 그 정도 선이죠 더 밑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강 부분 해요 정규 강의로 거의 다 하시면 돼요 정규 강의로 거의 다 들으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걸로 근데 하다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별 강의라고 해서 이제 일요일이나 그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게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정규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니까 그거 하셔도 되고 사실 그건 상관없어요 특강하는 금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책하고 그거는 제가 오로지 기부를 합니다 연말에 기부 그래서 이번에도 박수 씻은 건 아니고 이번에도 연말에 기부를 했어요 홀트 재단에 기부를 해서 2천만 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밴드에다 올리긴 할 거예요 오늘 정산부분 해서 이 정도 부분 금액 올렸다고 구체적으로 다는 못 적겠지만 해서 아마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은 이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죠? 뭐 1%든 아니면 10%든 떼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세상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뭐 웃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어디서 투명하게 그걸 하느냐 해서 원래는 다른 데서 했는데 투명한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홀트재단 가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주로 뭐냐면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2, 3학년 청소년들이 이제 시설을 떠나야 될 때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립을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 할 때 자립을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좀 써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학생들이 한 정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에 이제 후원의 형태로 행사를 할 때 나가서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부동산에 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교수님도 데려가서 뭐 예모 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만큼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계산 문제는 풀지 않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래도 오타가 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책은 깔끔하게 잘 나올 겁니다 제가 며칠 밤에 세워서 계속 체크했긴 했지만 그래도 오타는 조금씩 생기긴 해요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해서 나올 겁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2장하고 3장 부분에 관한 내용 부분을 이제 할 건데 2장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책에도 10번 자 우리가 보시면 계획 이용 부분에 있어서 이용에 대해서 공적 개발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공적 개발이 도시군 계획사업인데 벌써 우리가 뭘 했냐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뭘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되었어요 땅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개발됐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개발사업 그럼 이제 정비를 해야 되죠 그럼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개발이 된다고요 물론 그 일을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일이 많다든지 가부화가 돼서 못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민간한테 또 하게끔 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는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뭘 받아야 돼요? 인가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간지 승인인지 허가인지 자꾸 헷갈려야 하니까 사적 개발은 뭐가 되지만 허가지만 공적 개발은 뭐가 된다? 인가가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정비법을 보통 우리가 공부하다가 포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시고 해볼만 하다 그러면 계속 해볼만 하지 않아도 하긴 해야 됩니다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 볼게요 기본 방침이란 건 국가에서 그냥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따라서 뭐 하냐면 각각의 도시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누가 이걸 할까요? 국장이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는요 국장이 잘 안 나와요 기준 정하는 거 빼고는 국장이 거의 안 합니다 왜?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들은 세 번째 서열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 도시를 개발했죠 누가요? 도시군? 관악국 장들이 그렇잖아요 개발이 되었습니다 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안도 짜고 내서 개발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몇 년 정도 단위로 하면 돼요? 10년 주기로 10년마다 정비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10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정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본계획은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10년 있으면 만들어진 건데 그럼 다시 그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재개발이 되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 속하니까 정비사업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새로운 건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게 될 수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비인데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얘기는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정비 그런데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다고요? 자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정비가? 도시, 도시 즉 도시군이죠 그런데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도시에서 정비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이제 짜게 되는데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수립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수립권자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기 특별시 있나요? 특별시는 누가 도시를 개발했죠? 특별시자 됐죠? 그러면 누가 정비를 할 때 이 특별시를 다 정비할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시 이만큼이 어디예요? 자치구, 자치구 그럼 자치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누가? 구청장이 안을 올려요? 안 올려요? 그게 정비계획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누가? 이 특별시장이 뭘 짜놓은 거예요? 미리 기본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우리 특별시는 이렇게 정비하려면 해야 돼 10년 단위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돼 물론 그거에 대한 기준은 국장이 정했지만 우리 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걸 수립한 거예요 그럼 항상 얘기하지만 수립을 했잖아요 수립을 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승인을 받지 않은 수립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죠? 두 번째 서열은 이게 어차피 도시군 관리객을 통해 결정한 거니까 두 번째 서열은 각각 도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니까 됐나요? 그래서 특별시는 누가 그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요? 특별시장이 됐나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누가요? 광역시장이 잘하네요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 도는요? 특별 도지사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죠 도 중에 도가라고의 시는 누가요? 시장이 시장이 무사히 있어요? 시장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에 대한 정비를 할 때 그 도시에 대한 나는 이 도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큰 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도시에 장 상처도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도시에 이 도시 안에 여러 가지 구도 있고 뭐 있는데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안에 맞으면 내가 나중에 뭐 해줄게? 구역 지정해줄게 아 그럼 이사가 나중에 뭐도 안다는 얘기예요 구역도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는 자기네들이 일단 수립하고 수립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승인받기 위해서 근데 이사들은 자기네들이 뭐 할 수 있다? 확정해서 수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확정이나 승인받아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하됐나요? 자 근데 여기 시 시 항상 여기가 문제잖아요 여기가 시 시는 무슨 시가 있고 무슨 시가 있어요?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는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그 시에 대해서 이쪽에 정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큰 틀을 수립해요 아니에요? 수립해요 수립하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아니에요 도지사한테 결제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구수가 많아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확정하면 돼요 물론 확정할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확정할 때 그냥 확정해요? 아니에요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심의하고 이거 다 해요 자기 자기 지갑 붙이고 샹구치고 하니까 금방 하겠다 물론 진행 과정은 빠르겠죠 근데 그게 중간에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가 돼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런데 저기 대도시가 아닌 시가 그 시에 대해서 뭐 하냐면 수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렇잖아요 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결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수립을 이제 딱 정해놓는 거예요 자 우리 시는 나 둘째 받았어 내 코로나 많이 없으면 받았어 이제 하고 딱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걸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수립권자 됐나요? 근데 한 가지 더 어? 군은 왜 안 합니까? 물어봐요 군 했어요 안 했어요? 군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계획 부분을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정비계획을 할 때 정비에 대한 큰 틀을 짠다고 얘기했죠 그럼 정비계획을 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누가? 세 번째 서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시락 한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뭐라고? 우리 지역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고 기본계획을 보고 딱 그거 딱 보고 딱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안을 짰다고 그리고 정비계획 안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 지정해 달라고 그럼 누가?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군은 인구수가 적어요 군 안에 군 안에 가보면 군 안에 가보면 아시죠? 으, 몇, 몇, 몇 이렇게 해서 없다고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뭘 하고 큰 틀을 짜고 밑에 있는 자가 또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안을 올리고 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으니까 아니, 조직이 좀 방대하고 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뭐죠? 위에서 큰 틀 짜고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죠? 아, 딱 앉아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기본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거 짜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무슨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생략계예요 어디 가서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니까 정비계획, 정비계획 가서 하면 되니까 여기가 이가 되나요? 오케이 그런데요 도지사가 봤을 때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여기도 인구수가 적은 거 읍면 나오는 데 있어 없어요 이 밑에가 읍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야, 너희들이 군하고 뭐가 다른데 너희도 너희도 기본계획 수리할 필요 없어 하고 인정하는 곳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는 해요 안을 올릴 때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짜서 우리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할 때는 그때는 한다고 그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크잖아요 두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먼저 짜놓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밑에서 안을 올리면 그거가 체크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럼 잘 보세요 김호수 249페이지 보시면 이 말이 나오는데 밑줄만 그냥 하나 끊어 놓으시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여기까지 또는 어디? 시장 문은 누구나 안 들어가요 군순 X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무슨 계획?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이게 쭉 길게 나왔지만 맨 끝에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다만 누가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뭐한 것은?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봅니다 자, 연습해 봅니다 계획이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큰 틀을 짜는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하면 돼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뭐다? 기본계획 됐나요? 그 기본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중에 누구 빠지는 거예요? 군수 빠진 거예요 물론 이 시는 나중에 확정할 때는 대도시장은 자기네도 확정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일반 시는 누구한테? 도시사한테 승인받아서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 딱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누가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는 자가 누구? 세 번째 서열이에요 그래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다? 세 번째 서열 그럼 특별시에서 기본계획을 누가 짠 거예요? 특별시장이 됐나요?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구청장이 그 계획에 딱 맞춰서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 우리 자치구 뭐 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입안을 올립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올려요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구청자 그럼 올리면 누가 그거를 지정해 줘요 그럼 특별시장은 구역을 지정하는 뭐예요? 지정권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것도 해볼게요 광역시는 광역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짜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짜놨어요? 광역시장이 그러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곳은 밑에잖아요 그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정비계획 부분을 짜요 안 짜요? 짜겠죠? 뭘 보고 기본계획을 보고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기본계획을 보고 정비계획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안을 올릴 거예요 누가요?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럼 구청장과 군수는 정비계획 뭐가 되는 거예요? 안을 올리는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올리면 그게 기본계획에 다 맞는지 확인하고 그걸 지정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광역시장 잘하시네요 엄청 잘하시는데 자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누가 짜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됐나요? 그럼 그걸 보고 뭘 짜야 돼요 이제? 구역 지정해달라고 정비계획을 짜야 되죠 그리고 안을 올리면 되죠 그거 안을 올린 자 누구예요? 그렇죠 얘네는 세 번째 서일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서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특별자치시장이 안을 올리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해서 지가 큰 틀 세우고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안도 올리고 지가 또 뭐 해요?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자꾸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로 가려고 하냐면 행정이 간소가 돼요 그리고 이 자의 고난이 막강해져요 무사히 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자가 뭘 하냐면 안을 올리면 이 자가 뭘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도 누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특별자치시장 제일 어려운 세계를 지금 한꺼번에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은 수리권자고 지정권자네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권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난코스가 이제 도달했어요 여기에 여기 무엇까지는 알았냐면 시는 대두시든 대두시가 아닌 시든 시는 누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이죠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대두시장은 대두시장이 대두시가 아닌 시는 대두시장이 아닌 시가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되나요? 그런데 그걸 이제 확정이나 승인받을 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까지 됐나요? 어쨌든 아까처럼 해서 대두시장은 자기가 확정해서 수립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두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한테 뭐 받아서 승인받아가지고 딱 수립을 딱 만들어놓은 거예요 틀을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는 시는 뭘 해야 돼요? 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 우리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기본계획을 보고 정비계획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짜야 되죠? 누가 짜요? 지가 없잖아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갈까요? 지금 없잖아 밑에는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얻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시장이 시장이 정비계획을 안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을 올렸을 때 누가 누가 지정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누가 해줄까요? 도지사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틀린 게 도지사라고 자 보세요 여기서 누가 수리권자였어요? 시장 그렇죠 시장이 큰 틀을 짜놨잖아 지금 물론 도지사도 알고 있어 보고서도 받고는 다 하거든요 나중에 보고서를 올리고 하는 건 해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 대두시가 아닌 시는 여기서 벌써 승인까지 받았잖아 지금 그럼 이제 권한이 준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시에 대해서는 수리권자가 시장이 되고 그 다음 뭘 하는 자도 그렇죠 입안을 한 정비계획 입안을 한 자도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어 그러면 지정하는 지정권자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정해요? 누구요? 시장 시장 대두시는 대두시장이 대두시가 아닌 시는 대두시가 아닌 시장이 무슨 말이라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군 군은 수립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어 자기네들이 정비계획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짜면서 기본적인 계획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짜으니까 뭐 다르게 할 게 없어 어디다가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짰잖아 지금 그러니까 위에다가 체크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구역도 지정합니다 얘네는 무사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컨트롤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옛날에는 여기서 한번 해봤다고 다 올리라고 했어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 기억나시죠? 지구단위 계획이 하는 목적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금은 정비를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돼 근데 주민들이 너무 지금 힘든 거잖아 힘드니까 올렸겠지 근데 이렇게 올리면 또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여기서 끝내자 대신에 보고는 해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올리고 그런 건 해요 국장도 보고서는 받아요 여기 위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이 가야 돼요? 그런데 고난권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러면 제일 어려운 거 정비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부분 가지고 지금은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니까 무사히 했어요? 그러면 자 정비계획을 안을 올리는 자 있죠 정비계획을 안을 올리는 자 이방권자는 무조건 얘네죠 이건 뭐 볼 거 없어 이건 볼 거 없다 얘네 얘네 다 이거니까 다 볼 거 없어 그러면 이방을 올리는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 오는 거예요 어? 세 번째 서요 즉 시장 군수 등 정비법에서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라는 얘기 등 다른 데서는 보통 안 줄이는데 얘네 막 희한하게 많이 줄여요 아시겠어요? 왜? 광역시 군수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길어서 시장 군수 등이 뭐 한다고요? 정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이방권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되죠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 도시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도시군 관할국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수리권자 분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누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할 도시사 대도시장 합쳐서 뭐라 불러요? 시장 시장이라 한다고 시장이라 하는데 왜 나누는지는 조금 이따 나와요 에이 이걸 확정이나 승인받기 위해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누 놓은 거야 그냥 원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수리권자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대도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또 나온다고 됐나요? 이게 아니고 이 둘이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시장 그 다음에 군수 돼? 안 돼요? 안 돼요? X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할 구역 중에서 누구 빠진다? 군수만 빠진다 됐나요? 그 다음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자하고 대도시장은 이거 수립한 거를 일단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딱 그게 결정이 난 거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해요? 아니면 자기가 해요? 자기네들이 직접 확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수립을 한 것을 딱 확정을 짓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야 이게 인정이 된다고 결제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수립권자 자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기초인문서 250페이지에 티그서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강계 행정기관 장 됐나요? 그 행정 부서가 있어야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서의 장과 뭐하고 협의한 후에 또 지방도시계획에는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걸쳐야 자기네들이 스스로 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승인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여기 수립권자 중에서 이게 되려면 누구는 빼야 돼요? 군수는 원래 안 들어가고 수립권자에서 대두시장이 아니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니까 이 말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수립권자 중에서 그러면 이자만 따로 빼내서 리얼해서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겠지? 그래서 대두시장이 아니 삐진 거야 나는 대두시장 아니시장 나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너는 너는 좀 기다려 봐 대두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오 그러면 절차는 똑같아 당연하지 절차는 똑같아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관 뭐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라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변경할 때도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변경이 정말 변경 자체가 뭐죠? 경미한 거 얼마 그렇게 안 바뀐 거 그때는 나한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안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승인받지?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제 250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자 자 그러면 한번 정리 또 해보면요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리고 이거 많이 얘기했죠 기본계획을 짰다고요 기본계획을 짰어요 기본계획을 짜고 난 뒤에 그 기본계획이 정말 제대로 짜져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 짜지면 그걸 보고 정비 계획도 짜고 지정을 할 건데 이게 완전히 다 틀어지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계획이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다당성 검토를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5년마다 다당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1번 국장 2번 수립권자 3번 이방권자 4번 지정권자 국장이라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국장이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공부계획을 짰어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죠 짜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아 너무 빡세다 아 오전에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오후도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저녁에 한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아 다당한지 검토를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그걸 누가 검토했어요? 내가 내가 짰으니까 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놔요? 국장이나 혹 넘어갑니다 국장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을 짠 수립권자가 뭐도 하는 거예요? 다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립권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누가 정해놔요? 국장이 정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도시 및 주관계정비법류상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어때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구수가 적은 거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맞죠? 2번은요? 보이죠? 시험 문제가 제가 얘기했죠 총 몇 가지 유형이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 숫자 가지고 답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정확한 문제 이거는 그냥 점수 주는 건 아니지만 숫자만 외우면 답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장난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문장이 맞느냐 틀리냐 OX 형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해서 풀면 돼요 세 번째 뭘 바꾸는 거예요? 키워드 키워드 바꾸는 거예요 이 문장이 다 맞아요 솔직히 5년마다 기본계 5년마다 단순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는 기본계에 반응한다 중요한 건 주어가 틀렸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게 아니야 이게 그건 OX가 아닌 거예요 뭘 바꾼 거예요? 키워드는 그걸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키워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3단계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할 거라고 숫자 훈련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OX 훈련 그 다음에 또 뭐죠? 키워드 훈련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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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수리권장 수리권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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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까지 벌써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큰 거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머리가 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